와, 슬픈 누나! 오빠, 받아요. 너 왜 이랬어요? 너 왜 이랬어요? 그거 그렇게 하는 거 맞죠? 너무 싸운 것 같아. 어어. 아주 시원한 것 같아요. 송그라스도 웃기네요. 아시죠? 제정 씨가 많이 달라졌어요, 제주도에 보니까. 이 길 제가 빌렸잖아요. 어떤 거? 아저씨를 위해. 어떤 거?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 아, 지금 아무도 없는 거? 네. 최고의 신부. 그렇죠. 최고잖아, 최고. 체육고등학교. 아, 왜 이래요? 저기 중독성 있어요. 우리가 검색. 아저씨 컴퓨터도요? 나 원래 어댑차야. 나 이메일도 한다고. 원래 어댑차가? 이메일 자랑자. 좋아요. 여기가 좀 더 어두운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갈까? 자꾸 어두운 데만 쳐주세요. 아니. 지금 밝은 데도 많은데? 자꾸 씻으라 그러고. 아니, 잘하는 게 씻어야지. 너 여름 그룹인데 씻어야지. 괜찮다. 공기가 그냥. 암호 좋다. 암호 좋다. 골프트 한 1년 배웠는데. 배웠어? 네. 누구한테 배웠어? 그 마음대로. 일단 가자. 해보세요. 또 다른 거 뭐 해보세요. 뭐. 볼링은 좀 치나? 볼링은 못 치는데. 볼링은 못 쳐? 네. 잘 치세요? 볼링은 또 네가 못 치는구나. 근데 저 중학교 때 볼링북. 아니? 못 하는 게 없어요. 아니, 중학교 때요. CA로 볼링북. 치룸도요? 저런 유노를 되게 좋아하시네. 잘 웃어주죠? 그린. 저희가 처음 밟는 잔디죠? 골프 여기서 또. 골프 이렇게 치세요? 뭐. 어디 보자. 오. 일로 와요, 일로. 많이 갔는데. 제가 맞으면. 박이야? 박이요? 박? 박은 뭐예요? 아, 당구 몰라? 네. 당구예요? 하나를 다시 쳤던 걸 다시 밀어주는 거야. 점수가 하나 더 생기는 거야. 아. 치는 거 보니까 골프 골자도 아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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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아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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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만히 있었어. 지금 가만히 있었잖아. 뭐하는 거야, 진짜 이거. 패드에도 뭐하는 거야, 진짜. 뭐야. 이런 게 어딨어, 이거. 뽀. 아하. 사람 마음 곱게 먹어야지. 자, 그럼. 갑니다. 우와. 사람 마음 곱게 써야지. 와, 이거 박빈인데. 지금 수많은 갤러리들이 보고 있으니까. 아, 그래요. 이거 지금 재밌게 하는 거 있었잖아, 맞지? 지금. 지금 요거는. 이야. 아. 네. 이기셨어요. 아, 정말. 근데 왜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좋아하세요? 하이파이브. 좋아해요, 정말. 하이파이브. 아, 되게. 응용하게 하이파이브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응용한 하이파이브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내가 하이파이브를 하면 뭐 어떻게 코너사랑. 아니잖아, 그거. 좀 빛이 달라지세요. 하이파이브. 되게 진지해지면. 하이파이브하고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이파이브. 아니, 우리 멋진 승부는. 네, 냉정하니까.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리드가 좀 능숙해야지 이게 아무런 거부감이 없을 텐데. 되게 뚝뚝 끊기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어색한 상황에서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 하이파이브니까. 어, 승현 씨 잘하시네요. 네. 성함이 너무 많네요. 나영 씨. 네?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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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오지 말고 이렇게. 거기서 얘기하세요. 지금 우리 분단 국화에서 진짜. 거기서 얘기하세요. 가슴이 아프다, 정말. 왜 사람들은 자꾸 나누려고 하고. 같이 해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넘어오지 마시고 거기서 얘기하세요. 수영장에서. 네. 손을 잡았는데. 네. 좋으셨어요? 세상을 다 가진 느낌. 아, 그렇다. 그냥 손만 잡았을 뿐인데. 그냥 손만 잡았을 뿐인데. 그냥 손만 잡았을 뿐인데. 저 손 모양도 이렇게. 아래 위를 뭐 봐. 볼 게 어딨냐고요? 아래 위를 왜 보냐고. 그거 이상한 사람 만드는 애가 또. 이 시간만 되면 이상한 사람 만드는 거야, 나. 부부 씨만 너무. 야. 저렇게 웃길까요? 그러니까요. 어디 배 아픈 거 아닌가요?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괜찮아? 왜 그래? 괜찮아? 왜 그래? 안 되겠다, 없잖아. 또, 또. 우리 모른 척하고 좀 없어지지. 나영 씨랑 다르잖아요. 다르네. 네가 심신이 많이 지친 거 같으니까. 네. 또 없자. 아니야. 그래, 가자. 아, 완전 웃겨. 아니, 그게 너무 이상해. 아저씨 손을 잡으세요. 어? 아저씨 손. 다른 여자한테도 이러세요? 아니에요. 내가 없지. 어, 그러시는 거 같아. 이거 좀 들어주세요. 어, 들어야지. 그러니까. 담날 아침에. 그 불티야. 우와. 입었네요. 입었네요, 입었어. 드디어. 예쁘네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에. 박재정. 유희입니다. 우와. 우와. 여자들은요. 이렇게 남녀가 주차 잘하면 굉장히 반해요. 그렇죠. 한 번에 이렇게 들어가는. 아, 진짜요? 네. 너무 멋있어 보여. 담 넘는 게. 아저씨가 이렇게 됐잖아요. 미안하다. 내리기 좀 불편하게. 잠깐만. 우와. 우와. 꽃나라. 우와. 신혼여행. 신랑 신부, 신혼여행. 어떡해. 하아, 어떡해. 소파인데. 어우 너무 귀엽다 우와 나도 귀여워 제가 하는데 재정씨 같은 스타일은요 저런 곰인형을 너덧게 보잖아요 그럼 이제 딴 생각하기 시작한다고 저런 스타일은 남자들이 보통 이런 인형 구경 싫어하죠 저희 결혼했어요 네 저희 섹시해요 저희 결혼했어요 네 저희 섹시해요 잠시만요 오케이 멀쩡 아저씨 이거 2억짜리에요 같이 다녀줘야 되는데 뭘 찾지? 뒤통수에 선글라스 좀 빼면 안 되나? 오픈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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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뭘 혼자 사 사주려고 했나 보나 선물을 아저씨 왜 혼자 가요 어? 나 데리고 가야지 아 너 멤버들과 하나씩 사자 어떤 거 좋아하지? 인형을 좋아하나? 아니면은 어떤 모양을 좋아할까? 저희 멤버들과? 아저씨랑 아저씨랑 그곳을 되게 구경하고 싶었어요 아 이거 봐요 신기하죠? 이러면서 에이 너보다 귀엽겠어? 이러면서 약간은 좀 로맨틱한 그런 걸 생각했고 둘이만의 추억을 갖고 싶었는데 아저씨는 뭔가에 사야 된다는 사람들 챙겨야 된다는 그런 걸 좀 의식하셨나? 네 좀 아저씨는 재미없... 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남자들한테 곰돌이 박물관은 취향은 아니죠 그래도 유희가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같이 이제 적응하려고 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저씨 선물 고마워요 선물? 네 크고 좋은 거면 사줘야 되는데 근데 아저씨 이런 거 안 좋아하세요? 나? 응 왜 이거 나 좋아하는데 진짜? 남자들이 곰 얼마나 좋아하는데 진짜? 아저씨 너무 안 좋아하네 진짜? 곰 왜 얼마나 좋은데 곰 봐 전화 왔나 저 사람은 곰으로 한 줄 알고 웅담을 좋아하는 사람 맞지 않습니까? 근데요 우리 신혼여행 왔잖아요 우리 이제 선물 이런 거 보지 말고요 우리 둘이 즐겁게 놀아요 그렇지 둘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끝내고 이제는 아저씨랑 나랑 추억만 만드는 거예요 추억 만들기 약속 약속 그리고 어디 가고 싶으면 가고 싶다고 얘기해요 정말? 응 호텔 빼고 호텔 빼고? 호텔 빼고 호텔 빼고 다 가드릴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같이 찍어야 되는데 호텔 사진 찍는 거 봐 호텔 사진 찍자고 찍혀주세요 못 찍어주신다는 게 아니고 혼자 찍어라 로봇이 돼 주시겠어요 아 아 하나 둘 시원 바베큐 굽는 거 한 거예요 연기 난다 이거구나 아저씨랑 여자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요? 뭔가 답답해요. 답답해. 노력하는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우도로 출발. 우리가 제일 가고 싶었던데. 그러니까. 제주도의 메인이지? 메인. 메인보컬. 메인보컬. 웃잖아요. 어떻게 생겼을까? 진짜 궁금해. 나도 우도로 처음 가봐서. 설레있네. 저건가 봐. 아까 우리 저 엽서에서 본 카드. 엽서에서 본 사진 아니야? 미션? 예예예. 바로 그 섬? 뭔가도 멋있는 것 같아. 우도야 안녕. 저게 우도인가요? 이게 우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도가 아니라 유출봉. 성산 유출봉? 성산 유출봉. 아, 얘가 성산 유출봉이에요? 우리는 성산항에 가서. 네. 네가 좋아하는 외국인. 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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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를 끝났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우와. 와아! 와아! 유희 씨는 뭐 말하면 와아! 되게 작은 거에 감동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제주도 최성산 제주바라산 휘청휘청 거리지네. 회의에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동네시 쇼그룹 제주바라산 회의에서 영화 찍나요? 제주바다 좀 쉬워요. 아저씨 여기가 우도예요? 이게 아저씨가 아저씨야? 아저씨가 아저씨야. 이게 우도예요? 네. 유희 씨 눈은 다 아저씨죠 뭐. 저희가 우도가 어디가 뭐가 좋아요? 또 풍대 공원 가면 굉장히 좋아요. 네. 하면 풍대 공원 가면. 우도하십시오. 오늘 나가야죠. 오 이거 100시간 잘 맞춰야 되는데? 6시기가 많이 맞춰. 6시기가 많이 맞춰. 어휴 바쁘네. 지금 네 집안인데 아직 도로척도 안 했는데. 감사합니다. 저게 우도래야. 저게 우리가 그렇게 어울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게. 저술자. 참정한데요? 참정한데요? 어어. 어. 정말. 뭐야. 감사합니다.